오늘 호스텔 친구한테 어떤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 근처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쪽 광장에 가면 센서들이 토요일마다 연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보통 5시부터 하는데 콜롬비아 애들 시간 잘 안씩힌다고 한 6시나 7시쯤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센서들이랑 같이 좀 연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대중교통인가 사실 정보가 정확하진 않고 거기서 토요일마다 센서들이 연습하더라 이런 정보만 알고 가서 정확한 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대충 다 온 것 같은데 음악소리가 안 들리네 아직 안하나? 어머 근데 저기 근처에 살살을 치고 있긴 한데 근데 스트릿 댄서들은 안 보이네 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가상은 물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? 아 죄송합니다 아, 어디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? 스트릿 댄서? 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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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서 아, 힙합, поп, 댄서, 댄서, 댄서 아, минут다 아, 네, 어긴 att 예, 어긴 att 아, 네, 어긴 att 저거 지고 있어요 뾰하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춥 Acho 나는 춤을 하고 그리고 출연하러 예 choir, rep тан고 오늘, 그냥 hiking 아, 맞아 이건 진짜 이제 음, 하나, 빼네서 아... 하나의 địa 아, 여기 뒤쪽에 있었네 아, 이 날 하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스파니얼이 있다 ㅇ 스파니얼이 있다 스파니얼이 있다 잘한다 춤을 추억 보니ias 보니깐 모두 촬영을 하고 잘은 수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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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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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